으아아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애뜨드라징입니다. 근데, 저 또 스피드 러너, 어 저기 소리 줄여 줄게요. 스피드러너 들어왔는데, 쟤, 쟤가 어디갔냐? 쟤 보너스레벨 같구나. 어 오늘 여기 입은거 같이 할꺼에요 알렉산델 디스민 어쩌고저쩌고 인거 같이 할껀데 제 친구에요 근데 이거 로딩 시간 왜이렇게 느려 저 스킨이 왜이래요 시작했어 왜 안하냐고 나를 물어보네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거 로딩시간 진짜 느리다 오늘 비와서 그런거 같게 진짜 먼저 간다 먼저 간다 먼저 간다니까 왔네 먼저 간다니까 왔네 오케이 이분입니다 여기 아 이거 로딩 왜이래 이거 이상한 오늘 로딩 이상한데 내 아바타 이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 어딨나 이렇게 생겼거든 잘 보이나 여기 잘 보이나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보이냐 이상한데 내 스킨 이상하게 보이는거 이상하게 보이는거 기분 탓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정비러시 보다는 좀 덜 걸렸지만 내 스킨 진짜 아직도 이상하게 보이네 왜이러지 저 오늘 녹화 끝나고 몇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 왜이러는지 나갔다 들어야 되나 나갔다 들어야 되나 진짜 진짜 아 이거 왜이래 와 진짜 제 팔을 찾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어 죽을 뻔 요을 오늘 왜이래 진짜 haut 원래 저 그분가 여기 제 친구와 통화하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걔 뭔가 에러로 그래서 지금 말없이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화롭다 어 띄워 띄워 그리고 어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영상 보고 있다면 어 어 이거 이분이 평소에 계속 제 채널에 우리 에드다지 채널 구독 누르라고 계속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외치고 다니거든요 어 만약 이거 보고 있다면 진짜 고맙다는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얼른 스피드런이나 재밌게 합시다 와 아니 내 몸이 제대로 나왔다면 더 재밌었을텐데 아 나 정말 아 아 아 근데 이게 추월나가겠는데 오 오 나 죽을뻔 와 펭귄으로 달려들지 마세요 펭귄으로 달려들지 마세요 이건 이거 알려드립니다 펭귄으로 달려들지 마세요 펭귄으로 달려들면 죽어요 확실히 저 접음보다는 괜찮지 않나요 접음보다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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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저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한 김에 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날씨상태가 전기를 방해하는건지 저도 모르는데 이게 계속 방해하는 거에요 아 진짜 양팔이 없는 스피드론 와 진짜 답답한데 양팔이 없는 스피드론은 이것보다 더 심할 수가 있나 확실히 와우 저기 말도 많이 해주세요 채팅으로 저 사람 너무 조용하고 여기 스피드론은 너무 집중하네 계속 이렇게 이따 편집할 때 고생하겠다 원래 저는 이런 원래 저 누구를 초대해서 같이 하는거 굉장히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뭐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이미 지금도 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상 웃겼다 이상 웃겼다 아니네 아니 그 로딩시간 양팔이 없어 아 진짜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왠지 알것 같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왠지 이 원인은 알것 같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나 어디냐고 나 어디냐고 나 어디냐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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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그것을 공개하지 마라 그것을 공개하지 마라 아씨 아이 귀체중참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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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상해요 얘 약간 뭔가 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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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또래가 아니라 어차피 이미 제 진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거에요 어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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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응? 뭐야? 저 레벨 저 레벨 몇개 건너뛰뛰듯? 뭐죠 이거? 와 나 진짜 이거 뭐지? 근데 굉장히 이상하네 왜? 어? 어 이거 이런힌 와 진짜 너무 혼란스럽다 너무 어색해요 아니 방금 거기에 건너뛰뛴거 같죠 제가 where? what? 죽었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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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 멈춘거야? 또 멈췄어? 왜 계속 렉..왜 왜 렉.. 렉이.. 심하네.. 렉이 심하네.. 렉이 심하네..왜 이래 진짜.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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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정이 뛰어있는거 봐요 와 오늘 렉이 굉장히 심하네요 오늘따라 서버가 약간 이상해 그래서 내 스킨이 이상한건가요? 이상한..이상한건..이상한건가? 이상한건가? 이상한건가? 그래서 내 스킨이 이상한건가? 아아아아아아악 와 진짜..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이거 제 친구분도 제 친구분도 이상하다니까 제 친구분도 이상하다니까 저만 그런게 아니네..저만 그런게 아닌가봐요 오씨씨씨씨 와 나 정말 이씨.. 아니 잘됐다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어.. 개인 방송 오랜만이네 이거 뭐야 나한테 전화왔어 나한테 전화왔어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진영아 어 빨리와 왜 나 깨버렸어 알았어 가고있잖아 지금 녹화중이야? 어 아 그래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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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나는.. 나는.. 너 왜 파란티를 입었냐 너 초록티 아니었니? 너 초록티 아니었니? 너 파란색으로 보여? 어 나에겐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너 흰메인거 없어 응? 그리고 내 양팔이 없어 내 양팔도 없고 어허허허허허 진영아 너 왜 죽었어? 아니 내 양팔이 사라졌고 렉도 심하고 왜 이러냐 갑자기? 어 이 상태로 해야되는건가? 아니면 나갔다 다시 들어가야되나? 서버렉 서버렉 나갔다 들어야되나? 나갔다 들어야되나? 순식간에 따르잖으면 되지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내가 완전히 상관없어? 응 오케이 통과 나 그 소프트웨어 어 너도 왔네 어 와 나 진짜 여기서 죽지마 응 여기 좀 고난이도야 아니면 중난이도라고 해야되나 여기 중난이도 여기 약간 어려워 어 여기 근데 거기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는 중난이도밖에 없으시게 될까? 흫 나 그 금세 금스테이지가 굉장히 어렵던데 그 그 하이잭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나 안죽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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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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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카락이 아 저거 너도 써버레깅 아니야? 응? 어 써버레깅이야 이거 어 이거 날씨 때문이야? 스킨이 더 이상해져 뭐라고 보여 너는? 뭐라고 보여 나는 글씨가 이상해 글씨가 이상해 글씨가 이상해? 나는 글씨는 괜찮은데 그냥 내 스킨의 이상한점 내 스킨의 이상한점 아 망했다 왜왜왜 멈췄어 난 죽었어 왜왜왜 멈췄어 아닌가? 아 내 팔 어딨어 진짜 도대체 내 팔 어딨어? 내 팔? 어 내 팔 없어 너 세상에 갔어 아 나 정말 이 녀석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내 팔 내 팔도 없고 내 뭐야 나 순식간에 대머리가 됐고 뭐 내 내 키빼고 나머지는 다 없고 내 신발도 없고 다 어디간거야 다 어디간거야 와 나 정말 아니 근데 왜 죽었어 야 뭐하는거야 왜요 나 죽었잖아 아니 아니 왜 누가 건드렸어 아니 내가 건드렸어요 어 니가 건드려서 죽어 오케이 축하 아이 뭘 축하야 아 아 나 기다린다 기다려 응 아 내 내 몸에 사라진 조각을 찾으러 떠나고 모험을 떠나고 있다 야 30렉 깨면 그거 될걸? 렉 사라질까? 아니 그런 렉 사라질까? 아마 에어 어드벤처네 어드벤처 어드벤처다 어드벤처 거의 5주에만 왔다 아 여기 어디 여기요 안락사운더 한번 소감 말해보세요 뭐가요 한번 소감 말하세요 할말 있으면 할말 할말 하세요 지금 녹화정인데 아니 왔을뿐? 그것밖에 없어요? 김형님 땀 싫어 아 아 아 저도 인정해요 그건 저도 인정해 아 아 날개없는거 아니 아니 아 아 옆에 누가있나 봐요 옆에 누가있나 봐요 옆에 누가 있지 오 여기 돈은 쉬워 돈은 쉬워 여기 돈은 쉬워 돈은 그나마 쉬워 돈은 그냥 행운 행운 여기서가 여기서가 약간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죽는 애는 사람아니다 동가 체크파이터에서 기다리는 중 여기가 어디있지 여기 약간 미래맵인가 여기 약간 미래맵인가 미래에는 흑백과 에너지밖에 없는 마이크로치 약간 그렇긴 하다 어 어 벌써 22M야 우리 아니 그때는 안시간걸렸는데 이번엔 뭐래 으아악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 너 죽었어? 어 야 죽으니까는 말이 없다더니 응 아 나 죽네 너 으쩔쩔쩔쩔쩔 어 나 왜 같은곳에서 죽냐 죽었어? 나 같은곳에서 아까와 같은곳에서 아 빨리 빨리와 빨리 나 조심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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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세요 아 아니야 퇴역시 끝났어? 아니에요 와 와 나 정말 와 또 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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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 통과 그 여기 아 나 여기 약간 여기는 어떻게 말해야되지 어렵다고 말해야되나 쉽다고 말해야되나 으아악 아 뭐야 진정아 너 인터브를 왔냐 왜 어 나 버령 혼자 가는거야 아니 나 왔다고 말했잖아 아 그래 어 뭐야 이거 우리 통화하는것도 방해되는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우리 통화하는것도 나 분명히 통과라고 말하고 먼저 갔거든 아 그래 어 나 못들었어 아 잠깐만 나 살려도 으아악 어으 아 나 나 집중모드 사용하고싶은데 집중모드 사용하면 말이 없다보니 심심해지니까 내 집중모드 말없이 어허 나 죽을뻔 아씨 무서워 아니 죽을뻔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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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통과 나 너 못들었을지도 모르니까 나 통과 나도 통과 어깨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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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이맬 예쁨 솔직히 말함 왜 여기 안어려 왜 여기 어렵다는 사람은 사람아니 어 안좋아 여기서 만약 죽으면 여기서 만약 죽으면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됨 통과 아 아니야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어 뭐야 이거 옆에도 누가 얘기하나봐 어 어 어 어 어 나 정말 열받니 어 아 어 아쉽 어떻게 죽겠다 축하 빨리와 とか Dort길 비버 왜 뱀 떠 뜨 으악 의 은 medic 나 집중еч다 나 조용히 있어도 무슨 말 하지 마라 내 인생이 그래서..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끝 마지막에 죽었다 완전 갚았어야겠다 나 여기 굉장히 싫은데 갑시다 나 여기 굉장히 싫은데 나 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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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건 어이없게 죽었다 어 나도 죽었다 난 간다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잠깐만 제발 여기만 넘으면 돼 여기만 넘으면 돼 이야아아아아아 미니 너무 이쁜다 아하하 나 왜 왜 아 아이씨 초과해야하네 아 뭐야 난 죽네 다시 갔는 중 와 나 뒤집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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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스킹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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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연기는 그 연기는 누가 달아 으아아악 으아아악 잘 깼는데 주까링 주까링 먼저 저세상에 갔네 빨리와 나 진짜 왜 뒤집어 야 과연 저기서 으아아아악 역시 이럴줄 알았지 이럴줄 알았지 아니 근데 이거 왠지 좀 여기 통화되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다른 얘기도 해야 되겠다 다른 얘기도 해야겠다 안 끝났지 저기서 보고있다 저기서 보고있다 저기서 보고있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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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인정합니다 오오오 간다 간다 오 진영이 달려라 달려라 무서워 으으 헛다 헛두 무슨말 한거지 오 됐다 됐다 어 나 이쯤에서 죽었는데 아 오오오 오오오오 오 오오옥 제발 예엥 예 됐다 아 아 가자 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때 했을 때 저 포기할뻔 했거든요 으아악 아 여기 어려워 야 여기 어려워 난 거의 다 깼는데 진심? 깼어 아 내 팔 내 팔 얻고싶 내 팔가 내 머리카락 되찾고싶어 저사람 왜 머리 저사람 왜 머리카락만 보여 소름 빨리오세요 아이 근데 이거 디스코드만 제대로 했다면 아 이거 디스코드만 제대로 됐다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니까 어 왜 디스코드 작동하는디 준영아 너 안 죽었지 응 나 세번여주고 있어 지금 흐흐흐흐 난 지금 역주행하고 있거든 축하합니다 아 아 아 어디서 그쵸 제발 제발 오케이 오렌지 하나 건너뛰었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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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겐 로봅스 395개나 있지만 근데 아낀다 왜냐 그러게 나라아아아아아악 흫 어 나 책상에 샷건하는 샷건하는 대신 뭐야 뭐야 저기요 태혁씨 잠시만요 길자역시 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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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한줄 알았더니 통과 안했어 아아 아 그래 쟤 나와 같은레벨인가 아 나와 같은레벨이네 어 뭐야 여깄네 어 제발 으아아아 됐어? 응? 아니 진영아 남았다 오케이 헛 헛 헛 헛 헛 그렇게 따라가라는거에요? 아리 아리 아핳핳 오케 잇 어 아니 너가 나.. 너가 너가 나한테 내가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죽었어 아 빨리와 어 뭐야 어 와우 오케이 어 어 어 나 왜 꼈네 낀 낀 나 죽었어 너가 날 밀어서 나도 죽겠다 야 흫흫 너가 너가 날 밀어서 나도 죽어 흫흫흫흫 와우 와우 응기 응기 오키도끼 미리스팅 제발 죽지마 오키도끼 미리스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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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여기 악몽이야 으아아아아아 흫 오 됐다 와 아이스크림이 제일 어려워 여기 여기 아이스크림 부분만 어려워 오케이 앗 나 여기서 죽었는데 오케이 나이스 됐다 오케이 저기 앞에 아이스크림 떠있어 거의 나왔다 저기 앞에 아이스크림 떠있어 오케이 그 앞에 아이스크림 두개가 엿두고 있어서 진짜 나왔어 오 오 오 됐다 제발 제발 거기 아이스크림 제발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제발 제발 나 그때까지 계셔 자살할게 왠지 자살하다보면 결국은 내 몸이 돌아갈거 같은데 왜 너도 구름이야? 아! 죽었어! 아! 짜증나 너도 구름이야? 아니 아니 아직 못갔어? 아직 못됐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아 뭐야 너 깬줄 알고 너 초반에때 아 나 자살 안되지 기다려 기다려 근데 이거 죽을때 몸이 분해하잖아 근데 왜 내 다리는 안보인대 아 진짜? 어 내가 죽을때 내 다리가 안보여 아싸 가져와 제발 여기만 화이티 됐나? 됐어? 됐다 됐음? 오케이 그것이 알고싶다 왜 디스코드는 우리 말을 못들을까? 그니까 어 아니 여러분 여러분 저 어제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이가 디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이분 덕분에 여기 제 앞에 가고있는 가고있는 친구 덕분에 디스코드를 얻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 헤드셋으로 하든 헤드셋으로 하든 어 여기 제 앞에 가고있는 제 앞에 가고있는 제 앞에 가고있는 친구가 제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니까 어 아니 나는 난 네 목소리 들렸어 어 근데 근데 너네 아 죽었다 너는 내걸 못들었다는게 좀 답답한 현실인데 죽었다 너무 답답해 응 헤드셋 헤드셋을 헤드셋을 샀는데도 4만원 낭비했거든 그냥 그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거야 네 그냥 너 깼어? 아니 거의 거의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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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레벨이다 기다린다 기다려 응 나 기다리는 중 나 진짜 잠시만 나 진짜 몸 보낼 때 한번 더 확인해야되겠는데 아 뭐야 이번엔 이번엔 내 다리가 보였다 이번엔 내 다리가 보였다 인정 왜 내 다리가 안보이지? 오케이 됐구요 어 어 뭐야 이제 보인다 내 다리는 이제 보인데 내 팔은 언제 나와? 내 팔은 언제 도착해? 그리고 내 바지라든지 내 신발은 언제 도착해? 가석 와 진짜 goes 가석 יי 동거 수를 안 먹으니까 신중 걍 너무 오래AY 걸리는 AN 30초 안에 갈게요 한 세기 후 백 년 후 백 년 후 아직도 못 오고 있다 아 진짜 짜증나 응 그 많이 그랬다면 진짜 짜증나지 와 저번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왔다 엄청 오케이 오케이 됐다 왔어 드디어 아니 아니 아직 아 어려운 데는 지났다 오 세 발 세 개만 됐어? 됐다 오오 오케이 출발 출발 오케이 오케이 어? 나도 봤어 카메라를 찍혔어 어휴 오케이 어 아 됐다 됐다 오오 호어 호어양 호아 호하핰 상 border 어 지금 아 어 난 안죽었어 난 죽을 뻔했어 아 잠깐만 나 목을 껴야돼 저 잠깐만 말을 좀 줄일게요 왠지 너 말을 크게 하는거 같아 크게 하는거 같아서 크게 하는거 같다 아 나 죽으면 안죽었어 뭔데 그 순간 앞이 안보여 아 나 저번에도 여기서 끝냈는데 고생이긴 했지 어 맞다 아이 이거 여기 여태혁 길태혁 저번에 저번에 내가 스피드를 했던 영상 봤어? 못봤어? 그때는 여기에 한번에 통과했다니만 지금 뭐야 아 나 왜 스피드포스터 안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뺨 뺨 뺨 뺨 뺨 됐다 축하언니 ellos 으아 으아아아아 왜이래 나 점프했잖아 으아아아 많겠다 와아 부럽 왕부럽 와 너무 부럽 와 나 지금 응? 제발 제발 나의 레벨 통과하면 내 몸이 제대로 돌아오길 응? 나 아직 안갔지 나 아직 못갔는데 못있어 빨리와 아 갈려면 아직 멀었는데 헛헛 오케이 나 죽었던데 지났다 여기서만 자람던데 와 여기 여기가 약간 갑부티인데이 여기 계단이 여기 계단 부분인데 안보임 안보여 여기 이거 어허 1 2 2 3 3 4 4 4 5 5 5 6 6 6 7 8 10 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건지 하 H job 어 뭐야 뭐하세요 여기서 어 나도 니키 너는 네가 정상으로 보이지 으 오케이! 됐어! 끝! 오케이! 응? 잠깐만! 잠깐만! 나 왜 안 돌아와? 그럴 수 있어! 가보자! 미쳤지? 으아아아아아악! 뭐하여! 와.. 아 나 더.. ㅋㅋㅋㅋㅋㅋㅋㅋ 로벅스? 왜? 몇개? 응? 나 왜? 왜? 여기 여기 마지막 공명 들어가려면 천개 있어야 돼? 나 395 빨리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오른발에 5, 6, 7, 10 미로색이 왜 이렇게 안올라가죠? 와 긴장 풀고 Ф.. perf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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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생년간 While we aim to fight 하.. 하.. 핫 핫 핫 삶의 끝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할게 여기서 마무리 하자 내 옆에서 내 옆에서 봐 너네는 너도 내가 이상하게 보이니? 너도 내가 이상하게 보여? 아니 나는 머리카락이 없고 바지도 없고 내 양팔도 없고 내 신발도 없고 왜왜왜왜 그러게 나 왜그래 나 원래 이러지 않는데 너는 너 원래 초록띠잖아 어 너 원래 초록띠잖아 근데 왜 어 왜 너 파란티로 보이냐? 그래? 어 그냥 너 그냥 추리닝 너 추리닝 입은 것 같은데 물어봐야되지 맞아 너 어깨도 어깨도 보여 끝났어 끝났어 빨리 마무리해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뱅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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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있네요 이 녀석이 진짜 아 자 여러분 또 스피드로 해봤습니다 스피드로 해봤습니다 이번엔 저번보단 좀 빨리 끝났구요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소감 말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까와 똑같은거이? 재밌었다 재밌었다 예 영혼 없는 소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 예 예 예